청남대의 전통미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의 청남대에서는 나들이객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미에 빠졌습니다. 9월 9일부터 매주 주말과 공휴일 청남대 어울림마당에서는 청남대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5일 청남대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국악공연과 한국무용을 보며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오는 10월 9일과 11일, 12일에는 보컬 청주시립단원공연과 피아노, 플룻, 빌보드80, 경호무술 국악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을정치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이번 문화예술공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남대 어울림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